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숙이 11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1장은 다베라의 사건과 모세가 장독 70명을 뽑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출하기를 주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여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과 영광이 솜상당했을 때 그 속성상 우러나오는 신적인 반응을 두고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여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진중에 초자연적으로 불을 일으키셨습니다.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출애굽하여 신해산으로 향할 때도 같은 불평이 있었으나 그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라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지짐으로 모세가 여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의 중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다른 인종은 출애굽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빠져나온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탐욕을 품음에 탐욕이란 절실히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에 넘치는 것을 무리하게 취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죄는 전염성이나 파괴성이 강하여 공동체를 일시해 불신과 파멸의 상태로 이끌어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애굽에서 나올 때 데리고 나온 가축은 식용을 금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값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장려라는 태양뼈 달에 채찍을 맞아가며 일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애굽의 기후 조건상 파의 재배가 매우 잘 되어 지금도 노동자 계층의 음식으로 즐겨 사용된다고 합니다. 마늘들을 마늘은 백악과에 속하는 열애의 살이 초본식물로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이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남부에서는 야생상태로 자란다고 합니다.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기력을 잠원 23장 2절과 전도서 6장 7절에서는 식용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만나의 원어는 만인데 70인 여기 이것을 만나라고 기록했기에 그 음역을 따라 만나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열을 가해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우리나라 조총 육아와 맛이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나만 먹으면 느끼해서 파, 부추, 마늘 등을 먹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새벽 이슬과 함께 내렸다가 해가 떠오르는 아침역에 사라졌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백성에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울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도가 심이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보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잇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어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하온즈 책임이 심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만나를 주시고 먹을 물을 하나님께서 주시었지만 험난한 광약길에서 모세 혼자 200만명을 이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엘리야와 요나도 모세와 같은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후대에 산에 들인 구성원의 근거를 이 구절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하나님의 강림은 25절에서 성취됩니다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영은 성령 또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모세의 강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이 말은 노예 생활을 동경하는 배은망독과 출애굽을 주도하시고 가난한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실제로 한 달 동안 먹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냄새를 싫어하기까지 먹게 해주신 것이 아니기에 모세가 화가 나므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한 말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 이훈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우니 그들을 향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오리이까 신광야에서 매출하기를 주셨던 사건을 경험한 모세에 이었기에 백성들의 불만에 모세의 심기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움에 여기 70인의 장로를 약 1년 전 신해산 언약체교로 신해산 중턱에서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친구의 음식을 먹었던 바로 그 70인의 장로로 보기도 합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모세와 더불어 일할 자들에게 모세와 같은 성령의 은사를 수여하신 것 같습니다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사실을 가시적으로 증명하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70인 장로에게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성령의 특별하신 감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신약시대의 이방인 중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과 흡사한 모습입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하가 말하여 이르되 내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수하가 성령과 그 역사의 초월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공연한 질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 선포하며 백성을 가르치며 인도하기 위해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이 타락 시에는 담대히 신촉 심판을 선포하여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 등을 하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노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이 바람은 동남풍으로 아카바만에서 발행하여 신광야를 거쳐 지중해 쪽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영견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 귀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루길이면 32km 정도이고 두 귀비시면 높이가 1m 정도이기에 엄청난 양입니다 32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열 호멜은 약 2270m이기에 드럼통으로 11통 정도가 됩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애국사람들이 생선을 햇빛에 말려 오래도록 먹은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33절 보시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매출하기를 모두 먹어 없애기 전에가 원문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큰 재앙은 역병일 것 같은데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34절 보시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란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이곳은 신해산에서 삼일길 되는 곳인 바란광에 있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로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하세롯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화를 당하게 되는 곳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완성한 이후에는 그것도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인 게시록이 완성된 지금은 별도의 예언이나 특별한 예언이 필요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언한다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밀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역사나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 나라의 관습 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